루즈위 솜브라는 신발 자체가 어퍼도 그렇고 아웃솔도 그렇고 제가 반품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 부드럽고 유연해서 홀드성이 제로에요 풀캥거루인데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퍼가 전체가 풀캥거루면 어쨌든 플레이트라도 좀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루즈위 솜브라 같은 경우에 풀캥거루 가죽보다는 여기 가죽도 극도로 부드러운 데다가 여기도 너무 말랑말랑 하니까 아 이거 신고는 인조구장에서 축구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과감하게 포기했던거에요